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KB증권 박수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매우 심각한 걸 봐야 돼요? 소비도 나빠지고 생산도 나빠지고 보통은 세 개가 같이 나오니까 산업 생산, 얼만큼 제조를 위한 노력을 한 건지 그 다음에는 고정 투자, 투자를 얼만큼 한 건지 소매 판매, 돈을 얼마나 쓴 건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버텨주는 게 있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져도 그럼 지금 최근의 궤적은 투자가 좀 버텨줬죠 특히나 정부 주도로 하는 인프라 투자 같은 게 그래도 소비 좀 빠지고 생산 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받쳐주기 위한 어떤 버팀목이 됐는데 지금 그것도 빠지는 상황이어서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받쳐줄 만한 게 없다 네, 지금 다 내리빠지고 있고 소매 판매가 가장 낙폭이 컸는데 그건 심리의 문제겠죠? 그것도 있고 일단 부동산 영향이 오늘도 말씀드릴 건데 크기는 합니다 지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띄워드리는 차트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저는 중국을 바라볼 때 경기가 돌 수 있는지 없는지의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이게 중장기 대출이 지금 어제 나온 건 아닌데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고요 이게 M2, 유동성 지표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얼만큼 가계랑 기업들이 각각 중장기로 받았는지 이게 5년 이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저게 받은 대출 잔액입니까? 아니면 증가율입니까? 규모입니다 대출 증가율 대출 규모 대출 규모죠? 왼쪽에 Y축이 금액이니까 신규로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만큼 받았는지 신규로 얼마나 더 나갔는지를 매달, 매년 확인하는 거군요 네, 누적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기업들의 5년 이상 대출은 딱 두 개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 같은 쪽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 카테고고 두 번째로는 일반 제조업들이 KPEX 투자를 늘리는 거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도를 받는 거 이것도 보통 호라이즌을 한 3년에서 5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그 정도의 기간을 갖고 받아요 그리고 가계는 5년 이상이면 뭐냐면 100%가 모기세입니다 부동산 네, 근데 가계가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럼 같이 보여주세요 네, 파란색 선이 가계인데 가계가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기간에 빠졌고 찔끔 오래 올라오나 싶었더니 네, 또 다시 춘절 이후로 빠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이 올라가는 이 궤적은 사실상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 회사이긴 해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빚을 더 지고 있고 아, 같은 맥락이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나빠지니까 네, 빚을 가지고 빚을 갖고 있는 거죠 아, 마이너스를 메꾸고 있는 겁니다 저거 평소 같으면 개인들이 빚 내서 분양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개인들이 여기서 계속 버퍼를 주면서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건데 그걸 개인들이 안 해주니까 안 받으니까 기업들이 받는다 네 아이고야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에 좀 잇따라 볼 수 있죠 근데 개인들은 왜 소비를 잘 안 해요? 그게 부동산하고 완전히 관련이 있습니까? 물론 부동산 안 좋으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지 다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숫자로 보면 가계 자산에서 86% 정도가 부동산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계속 내리는데 너는 회식할 마음이 나니? 그러니까 연휴에 원래는 한 100 정도 썼다고 하면 그래도 와이프가 바가지도 긁고 한 50 정도만 쓰자 이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연휴 데이터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주가도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단체 관광객만 연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싸드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인데 와서 돈을 좀 쓰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야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못 쓰겠는데? 그런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오늘 반영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사실 차이나 소비제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카지노, 화장품, 면세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중국발 소비 기대를 했던 건데 이게 계속 당하는 게 억울하지만 어쨌든 보복 소비를 기대할 만하면 뭐가 터지고 지금도 기대할 만하니까 또 헝다 괜찮나 싶더니 비구의안 같은 거 터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잠깐 아까 시작 전에 말씀 나눴지만 이게 파급 효과가 그래서 얼마까지 퍼질 건데 이러한 불안감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이렇게 나빴던 적이 과거에 없나 보죠? 중국은? 없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채권이 대규모로 디폴트가 나고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비유돼서 일어나는 게 헝다 이후로 어찌 보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헝다 때는 첫 번째 케이스였으니까 부동산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그게 헝다가 2위였나요? 3위였나요? 하여튼 2위 업체 문제가 됐으니까 정부에서도 신경 쓰고 해서 어떻게든 대충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이게 조금 해소되는 국면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헝다 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잊을만하면 또 나오고 더 큰 게 문제라고 하고 계속 왜 악화되는 국면으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뭐 꼭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저는 좀 일부러 냅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네 왜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정부라고 칭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최근에 베이다의 허 회의 같은 것도 한다고 하는데 원로들 아무도 참석 안 했다 다 시진핑 측근들만 왔더라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시진핑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해진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은 큰 정부 내가 지령 1을 내리면 정확히 1위 아웃풋이 나오는 이러한 걸 지금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국유화하는 게 좋죠 국유 기업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이 그룹에서 KPI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달성하면 성과급 있고 아니면 없어 그럼 이거 보고 무조건 달리는 거죠 그러면 인풋을 요구했을 때 아웃풋이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국유화하려면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힘들어지지 않으면 지분을 내놓지 않을 거거든요 부동산 회사를 국유화하려고 LH 같은 거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 역할별로 조금씩 쪼개지겠지만 이게 공동 부유란도 맞는 거잖아요 공동 부유라는 건 결국엔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정부가 갖는 거다? 네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잖아요 뭐 들고 있는 게 있어야 재분배를 하죠 그렇겠죠 네 정부가 들고 있는 게 없고 사실 WTO 가입하고 나서부터의 부는 정부보다는 기업들 민간에서의 부가 많이 축적됐거든요 이걸 다시 환수하는 개념으로 조금씩 볼 수 있는 겁니다 하기에 부동산 회사들 어려우면 은행들한테 쟤네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 빌려주게? 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별일 없는 건데 그렇죠 돌려막기가 계속 되는데 망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그냥 버튼을 누르면 사는 거고 안 누르면 죽는 구조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만약에 그렇다면 맥기가 좀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면 시진핑 무너져야 그걸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의 충격 흡수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정부가 세 가지 레드라인 아까 전전시간에 말씀하셨던데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발표하기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이건 IMF나 어디 UN에서 중국이 위험해 보이니까 이거 너네 꼭 해야 돼 이런 지령을 준 게 아니거든요 중앙정부 스스로 만들어낸 허들이에요 그거 발표되고 얼마 안 돼서 헝따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왜 했을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공동부의 그림에서 제가 보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국무원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책을 레드라인을 내놓을 때 이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 못했을까요? 물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충격이 이 정도일 거야라는 걸 예상을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뭔가 임팩트가 오면 베이스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그리잖아요 그거에서 워스트 시나리오에서 지금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시나리오에 아예 없는 그림은 아니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을 좀 어렵게 만들고 규제해서 망하는 녀석들은 우리가 흡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다 조금씩 그런 조짐이 보였죠 왜냐하면 GDP에서 부동산의 기여도를 꾸준히 낮춰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 모든 국가가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당 독재고 어쨌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또 되는 면이 있어서 저는 좀 그런 걸 유도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보다는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도 들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 정도는 그냥 감내할 만해라고 생각해요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언더 컨트롤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를 제가 또 어떻게 연결하냐면 주가는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솔직한데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중국의 국유 기업인데 부동산 디벨로퍼예요 여기는 주가가 굉장히 좋죠 홍따 같은 애들이 망하고 지금 비구이완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추이가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디벨로퍼인데 SH나 경기개발공사 같은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재무 여건이 상당히 건전성이 높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좀 인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 결국엔 중국은 토지 사용권에 매각하지만 이 사용권도 결국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70년 동안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헐값으로 노른자 땅을 이들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앞 시간에도 저도 김상욱 기자한테 살짝 배웠는데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국영 디벨로퍼의 물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민간권만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을 국영 디벨로퍼 LHSH 같은 데는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민간만 그냥 확 한 3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민간은 그럼 왜 어려워졌고 국영은 왜 잘 돌아가죠? 즉 국영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도 잘 되고 잘 돌아가고 헝다나 이번에 문제가 생긴 그 친구들이 분양한 거는 컨트릭 분양이자 안 되니까 자금이 막히고 막히니까 어려워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무 여건이 시작하는 그 타이밍상에 발표한 정책 그 라인부터 시작해서 민간 기업이 이미 안 좋은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칼을 갈았던 거죠 세계 가이드라인 규제를 하면 이미 못 넘는 애들은 돈을 더 대출을 못 받는 거고 그건 당연히 알았겠죠 그건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결국은 구교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는 사실 오늘도 올랐습니다 와 되게 무서운 시나리오네 헝다는 왜 살렸을까요 그럼? 살렸다고 보기엔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조각조각 나서 헝다가 전국구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박정부가 조금씩 인수합병을 할 것 같습니다 나눠서 지금 충격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게 헝다랑 완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문어발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헝다는 자동차 회사도 있고 미디어 회사도 있고 그랬고요 그리고 완다는 아시는 것처럼 완다 시네마 그래서 영화 사업도 크게 했었고 그런데 비구이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옹니 부동산만 개발하는 회사였고요 여기는 우리는 분양하고 나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이런 역할은 그냥 아웃소싱 주잖아요 여기는 이 비즈니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분양하고 본인들이 떠나지 않는다? 네 서비스도 같이 해줘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하필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 거기도 주가가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부동산에 집중하는 회사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와 이거는 문어발식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정말 부동산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전부가 왜 시작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홍다는 그렇게 해서 나눠 가졌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름이 뭐예요? 다섯 글자든데 컨트리 가든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 비구이완 비구이완 그 친구 정도만 정부가 가져가면 대충 됐다일까요? 아니면 야 무슨 소리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한 열댓개 가져와야 돼 그 상황이에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이 구조적인 분위기 하에서 최소한 1, 2년 정도의 이슈들을 해결해야 된다 부동산이 GDP에서 일단 비중이 4분의 1 정도가 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은 1, 2년간 정부가 의도했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안 살리겠네요 부동산 시장을 안 살려야 앞으로도 계속 줄 서 있는 부동산 회사들이 망할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삭줍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다 끝나고 나서 게임 끝났네 이제 살려 할 텐데 그때까지가 텀이 말씀하신 대로 1년일지 2년일지 모르면 중국이 16년부터 18년 이 사이에 공급측 구조개혁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제 5대 공급가인 산업 그래서 철강, 석탄, 조선화학, 유리 이렇게 공급가인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를 통폐합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특히나 인수되는 쪽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민간기업이었겠죠 민간기업이 국유기업한테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크랩 처리할 거 하고 어마어마하게 케파를 좀 줄이면서 정상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어떤 부동산이라는 섹터 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정부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 발표냈던 소비, 소매 판매 이런저런 산업생산 발표할 때 하면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던 게 청년 실업률을 싹 가려버렸다 그동안에도 되게 심했다고 20%? 이렇게 굉장히 심했는데 발표하기에 너무 심해서 발표 안 하기로 결정한 거다 그 말은 그 시그널은 매우 심각한 것처럼 보이긴 하던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소매 이런 소비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섹터일 텐데 감내가 가능할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라면 이게 어느 정도 송제 가능하고 너무 망가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버틸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정책이 되게 지역적으로 나와요 뭔가 좀 터질 것 같으면 살짝 메꿔주고 LTV 좀 더 내려주고 LTV 올리는 게 좋은 거죠 올려주고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는 내려주고 그다음에 뭐 구매 제한이 있던 거 두 채 이상은 대출받기 힘들고 좀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전국구로 발표도 안 합니다 2선 도시 몇 개 발표하고 그다음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다가 또한 한 달 뒤에 안 좋아 보여요 그럼 1선 도시도 좀 해볼까? 이런 루머가 또 퍼지고 그런데 이게 국유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거에 시그널을 제가 명확히 받았던 건 뭐냐면 지난해 레드라인 발표가 이제 2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무슨 정책을 발표하냐면 이게 국유기업이 그러면 힘들어지는 민간 디벨로퍼를 인수하면 당연히 세 가지 레드라인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유기업도 대출 못 받잖아요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피인수하는 기업의 레드라인이 걸리는 문제는 인수한 회사한테는 그 결과를 묻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재무제표와 합치지 않겠다 대출받을 때 네 인수 마음껏 하라는 거죠 신경 쓰지 말고 그러네요 네 그거는 이제 아예 미션을 준 거죠 한쪽에는 페널티 주고 인수한 애들은 괜찮고 자꾸 인수하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중국의 지방정부가 돈 마련하고 예산 마련하고 하는 소스가 땅을 헝다 같은 회사한테 팔고 헝다는 그 땅에다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이 지방정부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럼 앞으로 지방정부의 산하의 개발공사들이 지방정부 땅을 사는 거니까 이게 뭐 왼쪽 주머니랑 오른쪽 주머니랑 같고 그냥 개발하고 그냥 개발하고 그걸 분양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지방정부 예산 쓰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매니징하기 쉽죠 현금으로 명확하잖아요 명확하니까 몇 대 분양하면 얼마가 들어오고 그거 저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분양이라고 하는 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좀 리스키하고 그냥 마진 좀 먹으라고 하고 그냥 대기업들한테 땅을 팔면 기업들은 버퍼가 있고 자금력이 있으니까 경기 안 좋을 때도 지방정부가 사람은 사서 쟁여놓고 나중에 짓고 그걸 완충을 하는데 지방개발공사들이 SHLH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기저에는 예를 들면 민간 부동산 회사의 시장이 형성되게 마음에 안 들고 정부 주도를 하고 싶은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일단은 헝타가 시작이 됐잖아요 헝타를 타겟팅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발하는 회사면 부동산 개말만 하면 될 일이지 왜 쓸데없이 자동차도 제조하고 미디어 회사도 하고 이런 게 일단 정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섹션을 나눠서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는 그림을 원했던 것 같고요 부동산이라는 건 일단 정부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난개발이거든요 거부리 너무 생겼다 난개발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는 인구 문제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구가 주는데 이거는 수요 없는 공급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일본의 그림을 가는 거니까 그거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저기다 분양하지마 거기 되겠니? 하지마 완벽한 통제를 원한다 일단은 그런 유토피아를 좀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런 안 팔릴만한 곳에 아파트 안 짓고 분양 안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곳에 산다고 월급이 올라갑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하고 개발할 때야 공무원들한테 맡기면 지어지지가 않아 민간한테 줘야 엉뚱한 데도 짓고 하다는 선수도 많이 여기저기 지어지지 돈 벌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쓸데없는 곳에 자꾸 지어지니까 이제는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짓게 하는 거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그렇게 봤다는 건군요 그래서 조금 더 통제를 강화하는 게 앞으로의 장기성장성에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요새 MBTI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국가별 MBTI를 한번 고민해봤어요 중국은 J일까 T일까 너 T야? 이러면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J일 것 같아요 J는 P랑 맞는 거죠 P는 계획하지 않는 거고 이제 J는 계획이라는 건데 중국은 정권이 안 바뀌잖아요 지금 더더욱이나 안 바뀌는 거죠 장기집권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더 좀 드라마틱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통제를 강화하는 게 일단은 맞겠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내 계획이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구상이 되려면 현시가 되려면 내 말이 정말 워킹 되는지가 관찰이 계속 돼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렇게 내 편들을 중요한 요직에 앉혀놓는 게 중요하죠 정치도 일단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하여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팀장님이 보시는 시나리오대로라면 부양 안 할 것이다 부양 안 하고 어느 정도 민간 기업이 국유기업한테 인수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야 이 악순환이 끝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저는 헝다 전부터 계속 중국 경제를 볼 때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돈을 풀면 이건 모든 나라가 다 그렇긴 합니다 대부분 그냥 100%가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나는 실물 경기를 막 일으키고 중국이 중국제조2025 내놓은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제조 부응이 사실 굉장히 그냥 채산성 낮은 이런 쪽 말고는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조금을 칭화유닛 같은 데 막 줬더니 여기도 막 부동산 투자하고 그래서 막 다친 감옥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큰 파일을 좀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구규화하면 내가 M2 같은 거 이제 통화량 유동량 풀었을 때 정말 원하는 쪽으로 실물 경기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이러한 그림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리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그림을 원하려면 일단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좀 힘들더라도 네 당분간 우리도 힘들겠네 그럼 우리는 뭐 중국 부동산 죽는다고 크게 힘들 거야 뭐 우리 화장품이나 그렇게 중국의 소비와 연결된 업종 정도이겠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 여력이 전체 Q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Q도 이제 P 관점에서 돈을 많이 쓰는 분들 아니면은 정말 뭐 그 중간 혹은 중저소득층에 나눠봐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자유로우니까 뭐 집 뭐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정도 팔고 내가 원래 쓰던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분들은 쉽게 내려놓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연관이 완전히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카지노 같은 게 오늘 많이 빠졌다가 후반에는 좀 올라오더라고요 카지노는 그래도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제가 너무 좀 안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걸 수 있는데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초입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외화 자산들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카지노의 이 갬블 머니가 돈을 밖으로 빼기 좋은 수단일 수 있죠 중국 안의 국민들이 일단 경기 안 좋고 내가 들고 있는 유한한 자산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수단 중에 하나로 자산가들한테는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높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라인에 있는 것들이 계속 좀 선호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 부동산 사러 오겠는데 그러면 한국 부동산이 더 낫지 그래서 중국 유한화 절하 압력은 계속 좀 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은 통제를 하니까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방향성을 아예 바꾸기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시진핑의 생각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람들이 다 돈 풀면 부동산 자꾸 오르니까 일하려던 사람도 계속 부동산 부동산으로만 가니까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건설 산업만 조금 더 좋고 딱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이러니까 맨날 미국한테 하면 미국이 뭐라고 하면 하나도 없지 자식들 청당지수를 살려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좀 불편해도 부동산을 죽여놔야 다른 데로 가겠구나라는 방향이라면 시도해 볼 만은 한데 그 사이에 벌써 청년 실업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사람들 경기 안 좋으면 시진핑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기반이나 지지율이나 이거 생각하면 너무 멀리 보고 현재를 희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정권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잃더라도 이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 나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모든 정치인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재벌들을 좀 잡아서 지지율 올라가는 거 하고 계산 좀 해보면 야 이게 경기 너무 나빠지만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사실 마오저동 이후에는 이렇게 압도적인 독재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등소평도 그렇긴 했지만 덩샤오픽은 그래도 개혁 개방을 외치고 경제 자유주의를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좀 작았고요 시진핑이 지금 중국의 근현대에서는 이렇게 독재 정권을 들어온 건 처음이라 저도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간다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본인이 생각하는 공동부유 관점에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일관성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공고해서 그렇던 결론적인 방향성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이 요즘 자꾸 물가가 떨어지고 하니까 중국이 일본 된다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랑 비교해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헝따 때도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중국은 사실 이거를 어떤 상품으로 파생상품화해서 이거를 세일다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기고 있는 부채들을 그냥 정말 단순히 은행과 나의 문제 부동산 디벨로퍼 그 다음에 채권자와 나의 문제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확산되는 상품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와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안에서 물론 채권이 외화채권이 있긴 하지만 중국 안에서 돈이 대부분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나서서 이 레드라인을 만든 게 어떤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위안화로 대부분 부채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달러채가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 그거는 뭐 사실 중국이 IMF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거는 문제가 커지는데 환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예상이 안 되는 예측 불허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결론이고 그리고 일본화가 될 것인가는 가능성은 있는데 좀 다르게 전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강한 형님이 이제 여기에 칼을 휘두른 건데 중국은 중국 스스로 칼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아 다르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본인들이 아 내가 좀 지금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셀프 수술하다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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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흡입 수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방 흡입 수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조금 다르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의 일본은 가격들이 막 급락해서 어쩔 수 없이 초저금리를 갖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지만 GDP 성장률 같은 눈높이는 낮추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사실 올해 원래는 저희 5.3% 5.2% 이렇게 봤었는데 4% 후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제가 시진핑이라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면 앞으로 2년에 걸쳐서 하나 경기도 좀 살려가면서 그러나 가끔씩 죽는 놈 생기면 이렇게 하나씩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저 친구 일단 디폴트 시키고 더 쪄요 디폴트 시키고 나면 자금이 그냥 경색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자금이 조금만 쪼이면 나머지 다 우르르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기 돌아오는 2만 원 못 갚아도 부도잖아요 그러면 그냥 올해 연말에 다 해치우고 다 그냥 갖고 와버리자 큰 소리 좀 나더라도 그게 빠를지 그리고 나서 살려야지 이거를 2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경기도 살려가면서 얘네는 죽여가면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앞으로 한두 달이나 몇 달 사이에 뉴스플로우는 그냥 중국이 거의 망해가는 뉴스플로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짧게 치고 끝낼지 아니면 조금 중기적으로 시간을 가져갈지 그거는 봐야겠지만 저는 좀 중기적으로 시간을 가져갈 것 같아요 시즈핀 주석이 일단 시위하는 건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백지심이 있었고 그 전에 무슨 시위가 있었냐면 헝따가 분양한 주택을 산 중국 국민들이 제때 분양을 못 받으니까 중국 물량을 막 시위를 엄청 했거든요 그때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민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천히 하는 게 리스크 컨트롤 하긴 좋죠 일단 죽여서 내 거를 갖고 오긴 하되 이거 돌아가는 건 부작용 없이 네 준공은 최대한 맞추도록 유도를 하려면 이 타임라인을 계속 맞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치들을 조금씩 해가면서 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은 컨트롤 해가면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 네 좀 주먹구구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통화량 풀어주면서 조금씩 풀면서 네 은행들이 그럼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야 그렇다고 또 확 하지는 않고 네 탕수육 사주면서 수술은 하고 그런 건데 우와 진짜 그러면서 미국이랑 싸운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 좀 띄워드리면 이게 벽개원이 달러로 발행한 여계채권이랑 유아나로 발행한 역내채권인데요 달러가 내년 내후년 훨씬 비중이 큽니다 올해 대비로 해서 한 두 배 세 배가 내년 내후년에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형따 사례를 좀 비춰봤을 때 달러채는 상환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거 그거 괜찮아요 달러채는 상환 안 하고 국내책보는 하고 물론 뭐 지금 보니까 달러채권이 많아서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안 해도 괜찮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1번은 중국은 부동산 회사 라이센스 자체를 따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면은 어떤 따거를 봐야 될까요 중앙정부 형님을 계속 심리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역내책보는 잘 상환해줘야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한화채권을 상환하는 그래도 최대한 하고 자산도 청산하고 그래서 하는 거고 일단은 이게 급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고 이제 달러채권은 후순위로 미루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정부 정책 방향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긴 합니다 중국이랑 제가 가져온 차트 중에 마지막 차트인데 인도의 FDI를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보시면 되는데 FDI가 이렇게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인도로 간다는 거죠 해외의 돈들이 네 그러니까 왜일까요 중국이 일단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결국은 신뢰를 줘야 제가 돈을 거기 안에 넣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규제가 바뀔지 내 돈을 정말 정상적으로 갚긴 할 건지 이러한 불안감이 들면 투자가 안 될 거고 또 미중 갈등 분위기에서 지금 대표적인 정책을 제가 여기 화살표로 표시해놨는데 메이크인 인디아와 중국 제조 2025는 다 같은 컨셉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국 제조업을 키울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는 제조업을 키우겠다라는 육상황이 나오고 FDI가 막 올라가요 근데 중국은 떨어지죠 이거는 좀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야 그렇겠네요 그냥 돈 빌렸는데 그냥 돈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것만 갖고 우리 건 안 갚는다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 짠 나겠습니까 그러면 부도 난 건데 어 해외 부도 그래 부도 났다고 써야 되는 생각해 이제 앞으로 꺼주지 마 어 너 여기서 볼 일 없어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게 지금 차트 같은 현상이 나오죠 이게 MSCI 신흥국 지수 안에서 비중을 그린 건데요 중국과 비중국의 비중이 이렇게 네 디커플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이제 엑스차이나라고 하죠 중국을 제외한 쪽은 인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습니다 인도가 한 10%대에서 15%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편입 종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가가 오르고 내려서 생긴 결과물이죠 그것도 있고 이제 글로벌 기관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이쪽에 비중을 계속 담는 거죠 네 이야 중국은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은 왜 달러를 여교해서 조달했습니까 다 비즈니스는 중국 내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국내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었고요 돈이 잘 안 구해지니까 네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여전히 사실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비이컬들을 좀 선호하는 이러한 수요들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서 좀 우리가 SOE 기반의 투자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여전히 뭐 그 주고 있는 레이시다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하다 정말 생각보다 중국이 흔들리기도 하고 위험한데 또 의도된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소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렇게 막 뽕 하고 터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저라면 미국이랑 그렇게 이렇게 싸우기 정신 없으면 그거에만 집중해서 나머지는 다 숙제를 뒤로 미룰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우 정치적인 판단처럼 느껴지네요 정치적이면서 어찌 보면 오래오래 이 나라를 내가 이끌어 가려면 지금 미국이랑 싸우는 것도 장기 문제고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도 장기 문제면 미중 갈등은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합리적으로 먼저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가 금융일 텐데 금융 공격을 덜 받고 미국이 돈 빼나가도 괜찮으려면 이 부동산 거품은 빨리 빼놔야 되겠네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아까 FDI도 보여드렸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GDP에서 사실 투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예요 투자라는 건 두 개로 나뉘잖아요 정말 안에서 투자하는 거랑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해외에서 이렇게 바람에 계속 빠지면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도 제가 면역력이 가장 약한 데에 아파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1분만 쉬었다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질문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